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. 파일이냐, 파일. 반드시 선생을 잡아서 파일을 찾으라고. 근데 너, 내가 아는 사람하고 많이 닮았어. 네 아버지, 김두식.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무조건 임무에 성공하라. 너희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? 빨리 하라고! 힘 좋다, 야. 아저씨, 뭡니까? 야!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. 네 아내나 네 아들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어? 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